여러분들이 밀교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뜸모 소개를 좀 했는데 클릭 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 뭐 체온을 무려 13도 올렸어 있는 기법이 밀교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밀교는 진짜 엄청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편들이 가장 많이 있어 보물창고란 말이지 이거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직 좀 생소하다 보니까 밀교랑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밀교 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밀교 림포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찾아다녔는데 얻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눈물까지 심지어 흘려가지고 저러 오신 분도 계신다고 그럼 밀교라는 것은 파워가 있고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무상 육아 탄트라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접한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떻든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든 직접 접하든 여러분들 기회가 왔어요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되겠어요? 진짜 그걸 정보를 접했으면 아 저기 내가 좀 좀 공부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발심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뜬 모 얘기도 했고 이렇게 석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안 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어떻게 뜬 모 수행법만 좀 배우려고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문의가 오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은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불명히 얘기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아까 업장 제거라든가 기초사강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 밀교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형교 형교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밀교란 대승밀교의 하나라고 있죠? 대승 밀교는 형교와 밀교로 나눠준다겠죠? 형교는 드러난 가르침이라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그러면 반하신경, 금강경, 법화경, 화음경 등등등 경전으로 되는 거 경전은 드러나 있잖아 가르침이 이게 형교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형교라고 그래 드러난 가르침 이걸 가지고 공부하면 환경에 의하면 삼아성지급 겁이 걸려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아성지급 일아성지급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형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다 한마디로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것만 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밀교는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 그래서 밀교합니까? 밀교 진짜 깨닫는 법은 여기가 있다고 그랬죠 밀교도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부, 행부, 요가부, 무상요가부 이거는 초기 밀교, 중기 밀교, 후기 밀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밀교도 번지수 제대로 잘 선택을 해야 여러분들이 깨닫는 방법을 배우지 이 사부, 행부나 이게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 나온 무상 육아 탄트라 이걸 수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은 방법이 여기 다 있단 말이지 그래서 번짓으로 알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단계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런데 이 현교도 아직 안 돼가지고 무상 육아부 하겠다고 이렇게 덤비면 되겠어요? 티벳 스님들도 이게 20년 한다고 그랬잖아 현교 20년 하고 나서 그중에서도 20대 1 경쟁률을 뚫고 상금기 이 생에 꼭 성부를 위해서 모든 중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발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입문시켜가지고 무상 육아부를 한다고 했잖아 이것도 이제 단계가 마하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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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견성을 시키는 수행법이에요 이 전행이라고 했어요 이 전행 이게 기초사과행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뭐 기음이 발버리심 아까 금강살따 백자지는 공양만다라 구루요가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 된 사람만이 마하무더라 를 견성을 할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단계가 또 번전 수행이 있어야 돼 번전 본전 수행에서는 생기차제와 원만차제 이런 단계가 있는 거야 단계가 그럼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밀교를 접했는데 이 단계까지 가려면 어느 세월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포기 직전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내가 이제 넘볼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모르면 그렇게 해요 인연법을 모르면 인연 인과 인과법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인과 인연 여러분들이 지금 밀교를 접했다 그렇죠? 그냥 접한 게 아니란 말이지 무상 육아 탄트라를 접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상 육아 탄트라예요 이걸 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와 인연이 없는데 접했을까요? 모든 것은 인과법이잖아 이렇게 부처법은 뿌린 대로 거두고 인연이 없으면 여러분들 나하고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하고도 인연이 없겠죠 인연이 있다는 걸 뭘 의미해?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터득을 했을까요? 나 뭐 티벳 가서 티벳어도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 뭐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터득을 그랬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래서 인과하라는 거 인과 그러면 현생에는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현생만 따지니까 그래 현생은 찰나란 말이야 찰나 전생 전생으로 한번 가보자는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현교가 다 공부 됐던 사람들이라고 기초 사과관도 다 된 사람들이라고 근데 무의식에 갇혀가지고 몰라 내가 공부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봐야 돼 현교를 한번 딱 읽어보시란 말이지 읽어보면 공부했던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어 여러분들은 나도 그렇더라고 나도 불교 불자도 몰랐던 원래 천주교 신자였잖아 천주교 신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교 경조를 이렇게 한번 딱 보니까 뭐 다 아는 거야 내가 진짜라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보니까 다 내가 아는 거야 잠재경의식 문이 열리니까 잠재경의식 문이 열리니까 과거에 공부했던 게 그냥 드러나는 거야 문이 열리면 그러면 보세요 림포체라고 있어요 림포체 림포체는 뭐예요? 환생자 환생자죠 그럼 티베드에 보면은 림포체들이 주로 많아 뭐 진짜 림포체도 있고 가짜 림포체도 있다는 소문은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림포체들이 많단 말이지 이게 이제 무상과 탄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림포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불교 수행을 밀교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잃은 사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 환생자란 말이지 뭐 파드마삼바오 환생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깨달음이니까 뭐 쫑가파 환생자도 있을 수 있고 깨달았던 분들의 환생자들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티베트에는 그 사람 찾는다고 옛날 고성 있잖아 유명했던 고성들은 찾는단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찾아 무의식 문을 열어가지고 무의식 문을 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 이완하고 체면여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을 열어보면 그분하고 고성과 성격이라든가 법문이라든가 이게 유사점이 많으면 그분 환생자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달라이라마 전자점은 예를 들어서 나는 몽골 어디 지역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놨대 림포체제는 그렇거든요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난단 말이지 그럼 어때 그 제자들은 몽골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몽골로 찾으러 간단 말이야 어디 지역까지 대충 얘기해줘 그럼 그때 그 시절에 태어났던 애들을 관찰을 해 관찰을 해가지고 닮은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승인을 해줘 아 이분은 달라이라마 환생자다 승인을 해줘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야 티베트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제도만 없었을 뿐이 리포체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고성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대사도 있고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영 세계에서는 우리 국경이 없어요 깨달았던 건 우리나라 같은 데가 왜 없겠어? 더 많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왜 닌포체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란 말이지 닌포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닌포체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무의식에 한번 열어보면 나는 누구인가 찾게 되면 여러분도 전생에 유명한 고성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알아 나는 누구였다 나는 그러면 닌포체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 닌포체인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은 왜 이렇게 또 여러분 눈에는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의 의식이 차원이 높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닌포체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내가 알았겠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치는데 그렇잖아요 응? 그럼 보나마나 뭐 그렇잖아 한국에는 왜 닌포체가 없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상 육아 탐트라를 접한다고 해 가지고 나는 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야 여러분들 이미 다 공부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연이 됐잖아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 봐 여러분들 형교를 한번 공부해 보면 이해 갖고 웅망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한 달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한 달 많이도 안 걸려 왜? 지금 여러분들 나하고 인연이 됐고 밀기를 접했잖아 응?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지 저 사람이 현생에 뭘 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지 응? 그래서 이제 현교 공부를 하려면 보리도 차제로는 공부하란 말이지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공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부는 보리도 차제가 있고 밀정도 차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리도 차제 밀정도 차제 얼마나 반가운 영어입니까? 응 여러분들 막 막무가내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런데 밀정도 차제 보리도 차제 이 보리도 차제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요 책 한 권으로 돼 있단 말이지 이게 아마 종가파 대사가 썼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랍님이라고 하기도 해요 랍님 깨달음을 차제라는 책이거든요 우리나라 스님이 한 30년 정도 달라리라마 전자전 밑에 계시다가 번역하는 책도 있고 티벳 림포체가 와가지고 번역한 책도 림포체는 아니고 일반 티벳 스님이 와서 번역한 책도 있고 그래 두 권인가 세 권인가 있다고 간단해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텅텅이 나는데라고 공부를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교를 다 공부할 수 있어 다 이해가 가 반야신경 금강경 그 어려운 걸로 활락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티벳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이 모든 경전의 핵심을 그대로 쉽게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모든 부처님이 경전을 드러나는 가르침을 이 책 한란으로 딱 함축해 놨다니까 누구든지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불교, 현교를 다 이해할 수 있어 반야신경 백날 여러분들 공 이해하려면 평균가도 이해도 못하는데 왜 그걸 잡고 있어? 평생에도 이해 못하잖아 공 이해를 못하니까 힘들게 살잖아 지금 생각이 공이라는 걸 놓쳐 가르침해도 이해 못하고 있잖아 지금 실천 안하고 그렇잖아요 법화경 하안경 평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천도 못하잖아 그런 공부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됐을 때 한번 읽어보라고 아 이런 말씀 있었구나 그걸 알기 쉽게 탁 그 티벳 유명한 고성들이 풀어놓은 책 한 달 정도만 열심히 한번 봐봐 그럼 여러분들 전세계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밀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초 공부를 좀 해오세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를 좀 하고 집에서도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와서 밀정도 밀교를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네?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잖아 당연히 나도 여러분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금기에 따라서 근데 금기가 안된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가르쳐 봐야 됩니까? 이게 못 받아들이지 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기맹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이미 전생에 공부가 다 된 사람이다 이걸 먼저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한번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면 금방 이해가 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인연이 돼 있을까요? 인과법인데 없기만 시쳐도 인연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들을 정도면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닌포체가 없다 닌포체가 없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볼 뿐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 박사가 찾아가서 예배를 들었다는 게 있죠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환생자구나 예수가 바로 알아봤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티벳 고성들은 아 내가 죽으면 어디에 태어난다 예언하고 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밑에 제자들이 찾아간다고 그랬죠 동방 박사가 왜 거기까지 찾아갔겠어 동방에서 거기까지 거기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깨달은 부처님이었단 말이에요 고성님 그랬기 때문에 미리 가가지고 찾았지 찾아가지고 예배 드렸잖아 그 기록이 명백하게 나오잖아 성경에 제일 처음에 보면 그걸 보고 아 바로 나는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전생에 그 수행자였구나 근데 지금 최근에 뭐 근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젊었을 때 행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티베드 라든가 인도에 막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세요 뭐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저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정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이라 그거를 어 또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어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근데 받아들인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 그래야 이질감도 없고 서로 서로 불교와 기독교와 불교는 원래 진리이잖아 진리는 하나인데 여러분들 두 개하고 계속 싸우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잖아 화합해야 되잖아 그렇죠 응? 응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기회가 된다면 불교와 기독교는 하나다 어 이거를 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어 이렇게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근데 이미 보니까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그런 책 연구 돼가지고 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이미 나보다 빠른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밀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미 공부가 돼 있고 여러분 무의식물만 열면 다 기억할 수 있어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차려야 되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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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